프리미어 프로 9번 인공지능 AI 목소리 더빙하기 강좌에서 네이버 글로벌 더빙 사이트에서 인공지능 목소리로 내레이션을 더빙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타입캐스트 사이트에서 인공지능 목소리로 내레이션을 더빙하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인공지능 목소리 더빙 사이트는 타입캐스트 AIKR입니다. 타입캐스트는 회원 가입한 분이라면 누구나 인공지능 목소리로 더빙한 내레이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소리를 더빙하기 전에 먼저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한 후 회원 가입하거나 또는 구글 계정이 있는 분들은 로그인을 클릭한 후 지메일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페이지 왼쪽 상단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한 후 새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타입캐스트 시작하기 이미지를 클릭한 후 유튜브 영상을 클릭하면 타입캐스트의 사용법을 설명한 튜토리얼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영상을 닫고 닫기를 클릭해 타입캐스트 시작하기 창을 닫겠습니다. 중요한 공지사항입니다. 화법 창을 보면 무료 플랜을 다운로드한 음성은 개인용 온라인 게시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닫기 버튼을 클릭해 팝업 창을 닫겠습니다. 지누를 클릭한 후 캐릭터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페이지 왼쪽에서 카테고리는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목소리를 의미하는 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료 체험 목소리가 아닌 유료 목소리는 일반 회원은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언어는 한국어 표준어 성별은 여성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연령층, 콘텐츠, 분위기 등의 옵션을 체크하여 특정 조건에 맞는 캐릭터의 음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 플레이하면서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신경을 쓴 게 보이는 구성 지금 보고 계신 NFT는 커뮤니티 안녕, 얘들아. 너네한테 보여줄 게 있어. 갈수록 이상기온이 심해지고 있다고 해요.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란입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알아차림. 말 그대로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보세요. 나 집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는 없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지치고 힘들 때 한 번쯤은 여행을 꿈꾸기도 합니다. 하트 모양을 클릭하면 즐겨 찾는 목소리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류은, 에란, 지우이 하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즐겨 찾기 메뉴를 클릭해 보면 하트를 클릭한 목소리만 디스플레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고 싶은 목소리를 클릭하면 썸네일 이미지 외곽에 주황색 선이 표시되고 페이지 하단에 주황색 캐릭터 추가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캐릭터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추가된 캐릭터에서 류은 목소리를 선택합니다. 만약 추가한 목소리의 캐릭터가 유료라면 캐릭터에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자물쇠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대사를 입력해 주세요 입력란에 원하는 대사를 입력합니다. 다른 문서에 미리 입력해 놓은 텍스트를 단축키 Ctrl-C를 눌러 복사한 후 대사를 입력해 주세요 입력란을 클릭하고 Ctrl-V를 눌러 붙여 넣겠습니다. 입력한 첫 번째 문장을 클릭한 후 캐릭터 아이콘의 왼쪽에서 끝이 둥근 사각형 이미지를 클릭하면 페이지 왼쪽의 비디오 편집 영역에 캐릭터 이미지와 텍스트 자막이 함께 표시됩니다. 페이지 왼쪽 하단에서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 목소리를 미리 들어보겠습니다. 워터마크 음악 안내 팝업창에서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어느 날 김밥이 달리기 대회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김밥이 달리다가 그만 옆구리가 터져버린 거예요. 옆구리가 터지긴 했지만 달리기 대회를 포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김밥은 각자 달려서 결승점에 도착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밥알, 시금치, 단무지, 계란, 오이, 깻잎, 햄, 우엉조림이 각자 열심히 뛰어서 결승점에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참가자들이 모두 결승점에 도착한 후에야 김이 꼴지로 도착했어요. 너무 짜증이 난 김밥 재료들이 김에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일찍 들어왔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꼴찌가 되었잖아.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김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김이 말하기를 내가 양반김인데 어떻게 양반김 체면에 뛸 수가 있어? 그래서 천천히 걸어서 들어왔지. 하더랍니다. 하하 양반김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워터마크 음악은 목소리를 다운로드한 파일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디오 편집 영역에서 X버튼을 클릭하거나 또는 캐릭터 아이콘의 왼쪽에서 끝이 둥근 사각형 이미지를 클릭하면 비디오 편집 화면을 숨길 수 있습니다. 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음성 세부 조절 옵션에서 프로가 표시된 옵션은 유료 플랜 가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회원이 유료 음성 세부 조절 옵션을 적용한 경우에는 미리 듣기만 가능하고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무료 회원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끊어 읽기 옵션입니다. 문단과 문단 사이에 있는 숫자는 끊어 읽기를 위한 초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S는 세컨드를 의미합니다. 문단의 끊어 읽기 시간을 조절하고 싶다면 문단에서 변경하고 싶은 끊어 읽기 숫자 표시를 클릭한 후 오른쪽 끊어 읽기 옵션에서 원하는 시간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거나 또는 더하기, 빼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끊어 읽기 시간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문단 추가하기를 클릭하면 다른 캐릭터를 선택하여 새로운 문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문단 추가하기를 클릭하면 다른 캐릭터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들리는 목소리를 더빙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음성 세부 조절 옵션은 유료 플랜 가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회원의 경우는 음성 세부 조절 옵션을 적용한 후 미리 듣기만 가능하고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페이지 하단에서 주황색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형식 팝업 창에서 오디오를 클릭하면 인공지능 목소리만 다운로드할 수 있고 비디오를 클릭하면 인공지능 목소리가 포함된 캐릭터와 자막 애니메이션 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목소리로 더빙한 내레이션은 주로 목소리만 필요하기 때문에 오디오를 클릭하겠습니다. 팝업 창이 뜨면 파일명에 파일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파일 형식은 MP3와 WAV 중에서 선택합니다. 다운로드 범위에서 전체 문장을 다운로드할 것인지 선택한 문장만 다운로드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문장 통합 여부에서 한 개의 파일로 합쳐서 다운로드할 것인지 문장별로 나눠서 다운로드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오디오 품질은 낮음, 보통, 높음 중에서 선택합니다. 높음은 일반 회원은 선택할 수 없고 유료 회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서 파일을 저장할 폴더의 위치를 지정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닫기 버튼을 클릭해 팝업 창을 닫습니다. 페이지 왼쪽 하단에서 다운로드가 완성된 파일 이름을 클릭한 후 Show in 폴더를 선택하면 다운로드 폴더 안에 인공지능 목소리 파일이 다운로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클로바 더빙처럼 타입캐스트에서 인공지능 목소리를 더빙할 경우 무료 회원은 인공지능 목소리의 선택과 옵션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부 목소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사용하는 조건에서도 나름 좋은 인공지능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페이지가 제공해주는 인공지능 목소리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클로바 더빙과 타입캐스트 사이트 모두에서 여러분이 영상에 더 잘 어울리는 인공지능 목소리를 찾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타입캐스트에서 인공지능 목소리로 내레이션을 더빙하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강좌에서 말씀드린 사이트 정보가 여러분께서 영상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인공지능 목소리로 더빙한 내레이션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